2. 밑에 있는 건 그냥 썰어 주세요. 네. 너무 많이 묻을까봐. 옆에 묻어있는 것들은 다 굳어버린 애들이었고, 나중에 갈 때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. 알겠어요. 밑에 푹 썰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썰어 놓은 다음에. 걔네 쓰는 게 제일 나아요. 꾹꾹 누르세요 꾹꾹. 잼 바른다고 생각하고, 그런 식으로. 그 사이에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, 안 그러면 갈다가 다 떨어져 나와요. 불길하네요. 이미 두꺼운 애들을 밑에 발라버렸는데? 이거 레드 퍼티가 좀 딱딱하게 굳었다 싶으면 라카신아 같은데도 녹여서 쓰셔도 돼요. 아, 살짝? 네. 녹이면 또 얘네가 녹아요. 신나에 녹는 애들이니까. 응. 오케이. 그런 식으로. 꽉꽉 눌러서 바르셔야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. 이건 리본이 아니지만, 리본처럼 해줘야. 근데 너무 세게 땡기면 덮여줘요. 적당하게. 적절한 손에서 딱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알도? 그렇게. 괜찮아요. 알은 underway. 이ход이 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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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